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있습니까? 뭐예요? 영혼구원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같이 우리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미라 아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영혼구원 영혼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첫 번째 은혜가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돌이킨다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보라니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니니 그 이름을 예수라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예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로 21장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계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구약에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며마 어린 양이 죽고 속죄의 재단의 피를 뿌리므로 알며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어디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생명체에 여러분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그 다음부터 뭐요?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마태봄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이 있죠 거기는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그런 지금 연예기획사 아주 유명한 연예기획사의 대표가 무슨 천열매들이라는 그런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구원파예요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한 춤꾼이죠 굉장히 춤도 잘 춥니다 나는 그 사람이 뭔지를 몰랐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수많은 연예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기획사의 대표이고 가수이고 또 작곡가이고 아주 막 대단한 그런 연예계에서는 이 파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개설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현혹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와이프가 유병헌이의 동생의 그런 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구원파의 특징은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회개도 필요 없어요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작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제산받다 깨달으면 구원받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는다는 것과 영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든 살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깨달음만 가지고 왔는데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의 특징은 뭐냐 유병헌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기쁜 소식 그다음에 이요한 구원파라고 이렇게 구원파의 세 종류가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그들이 죄를 짓든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날 20세기부터 들어와서 21세기에 보금주의라고 하는 이런 주의가 있는 이 보금주의 교회들 보통 우리 기성교회를 그렇게 말하는데 이 교회들도 아주 이 칼빈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칼빈의 교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나 이런 교리가 있네 이게 너무 이제 어떤 왜곡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기 보면 사도바울이 그랬죠 나는 내 몸이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육신이 하자는 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대요 왜? 육신은 하나님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원수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가 버림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나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육신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영향을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육신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계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고 그리스도시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해야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구원받았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물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면 애국은 오늘날 우리로 하면 세상이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종살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나왔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 애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20세 이상의 장정만에서 6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약속한 적과 군은 가난한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제 6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미니 여기 보니까 애국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가 죄 짓고 너희 마음대로 살면 너희도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고 천국까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돈다함과 같으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보면 애국에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광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행을 하다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다 멸망을 당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11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을 성경에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은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느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도 애국에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죄 짓고 타나가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천국을 잘 몰랐어요 가난 약속에 가난한 땅에 못돌아오 멸망한 것처럼 너희는 천국까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이 났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나 선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은 언제든 완성이 언제든 천국에 들어갈 때 온전히 구원이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마울은 빌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보스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스 1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간당간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아슬아슬해 저 사람 진짜 전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굉장히 힘들 때인데 뭐냐면 교회를 다니긴 아닌데 저 사람 보니까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을 때 너무 그게 마음이 힘들죠 왜? 여기 있는 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하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온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구원받았을까 말았을까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원받았다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모의기를 힘쓰고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하면 더욱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살질 않아 대부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치열한 그런 신앙생활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가는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짓고 살면서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자기는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대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서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를 다니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산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알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옮겨가지고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교회를 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정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놈으로 귀신 쫓아 놓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주님이 그날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한 놈으로 귀신 쫓아 놓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 못한 가운데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도 심지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구원론에 대한 어떤 변천 과정 이게 어떻게 오늘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는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했습니다 왜? 이것은 내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98년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국 교회의 구원론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건 잘못됐다고 너 목사들한테 말하라 주님이 제게 음성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다 여러분 너무나 그런데 많은 이 기성 교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열심히 치열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때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여러분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란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이런 걸 못 이겨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성장해야 나에게 시험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이런 걸 이길 수 있지 구원받기만 한 그 믿음 갖고는 그런 시험이나 고난이나 박해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여기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해 형제의 우회를 형제의 우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반석은 아무리 파도가 치고 폭풍과 몰아쳐와도 요동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래 그리고 자갈 같은 이런 것들은요 물결 치는 대로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오면 이 작은 믿음을 가진 모래알 같은 믿음 그리고 이 자갈 같은 이런 조그만 조약돌 같은 믿음으로는 못 이기고 다 세파에 흔들리고 시험이 오고 활란이 올 때 흔들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뿌리는 왜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나오죠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 햇볕이 쬐니까 말라져 죽었는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아 구원 받다가 기뻐했는데 활란과 핏박이 올 때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라져 죽어가지고 알곡이 되지 못한 이런 사람을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곡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많은 지금 염려가 있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에서 방역 조치라는 그런 미명으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예배를 제안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그때부터 성도 드렸대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만은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신앙의 편리, 편의주의 이런 것에 빠지게 되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병든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 기간 동안 육신의 건강보다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다 해도 백년도 못 살고 육신은 또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영혼한 운명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해가지고는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이 이미 믿음의 배가 파선을 했어요 티모델 전서에 보면 후메노와 알렉산도와 이런 사람들 화임맞은 양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미 믿음이 파선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노아가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손의 항구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배가 여러분 파선하고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여러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다시 주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 굳건하게 하는데 여러분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날이 가까운 걸 볼수록 더욱 모의기를 힘쓰고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모의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교회 가면 무슨 코로나 글 같은 막 이런 언론에서 미디어 이런 데서 계속 떠들어내니까 불안해 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예배에 빠지고 계속 모이지 못하고 기도회도 못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침체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려면 여러분 모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예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청구에 들어간 두 번째는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을 못 지켜요 시몬 베드로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나? 깨어서 기도를 하겠잖아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잤죠 또 깨우면 또 자고 또 깨우면 또 자고 그랬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랬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돼요? 세부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이런 범하고 마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속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내게 어떤 환란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처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들고 믿음을 못 지키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어려움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의 승리자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여러분 그 친구들 보십시오 왕리학교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시험에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겼어요? 열흘 동안 기한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부간의 사랑이 만든 금신상이 전하지 않으면 풀루풀에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그걸 이겼어요? 기도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사정으로 들어가도 그런 어떤 시험의 온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에게 조여오는 그런 고통과 억압과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모든 박해를 이기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니나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지난번에 제가 그런 수일날 사도행정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적 생활의 최고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뭐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업한 사람도 먼저 기도하고 하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뭐든지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 기도로 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쉬지 말고 깨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는 무서운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거짓 선자 나타나주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말하게 하면서 절하라고 하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요한계시로 다 죽이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666표를 받으라고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또 사람을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이런 시대적 상황과 이런 것들이 보면요 매우 지금 그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할지 언제 지금 우리가 베리칩이라는 것을 많은 나라에서 지금 손이나 이마나 이런 몸에다 지금 그 칩을 이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어떤 매매의 수단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고 이것이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무어라고 불리든 그것은 666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걸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666표를 안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다 666표를 받게 되고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런 시험과 환란이 올 때 승리할 수 그걸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시험에 들어가나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요 봉사 같은 것도 전혀 안 해요 어떤 봉사를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시험 들면 기도도 안 합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게 되고 모임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들면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심한 경우는 다 종교로 개종을 해버려요 제가 그때 충격받았던 게 제 모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데 목포에 그런데 그 교회에 장노님이 어떤 목사님이랑 이렇게 하고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카토릭으로 가버렸대요 카토릭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카토릭으로 가는 것은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개종이에요 우리가 개신교회에 있다가 카토릭으로 가면 교회 옮겼다는 말 안 해 개종회에 있다고 해요 개종 카토릭에서도 개신교로 오면요 개종 이거는 여러분 똑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로마 카토릭은 이 로마의 혼합 종교예요 기독교가 거기에 섞여진 혼합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종교다운 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불교도 구원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 있고 다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불교로 간다? 어디 카토릭으로 갔다?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험 들은가 보면 사람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걸 조심하죠 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장노 때문에 시험 들었다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이 저도 누구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에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하는 자유는 화가 있다겠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또 안 믿어가지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 나에게 그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멧돌을 메고 사람을 실족시키려면 목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실족이 시험 들어요 또 말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일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 시험 들고 또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때로는 그런데 시험 들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시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봉사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입니까? 이렇게 봐요 내가 손해입니다 아니 크게 해요 내가 손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럼 너 지옥이다 생명체기 이런 거 없다 그런데 저 꿈의 교회 다닌는데 너 꿈의 교회 다닌는데 왜 믿음이 없어? 저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냐? 주님으로 그건 여러분 거기 가서는 주님한테 그게 대절의 이유가 안 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험 들면 본인만 손해요 그러다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오해가 생겼으면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으려고 이런 모든 게 이제 다 내 마음대로 내 뜻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일 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 교회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옮겨서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아예 안 나가 그러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 못 지켜요 그럼 지옥에 가면 어떻게? 자기만 손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은 방하거나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의 선구자로 와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강의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안 구해 주니까 실족했어요 저분이 진짜 자기가 보라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진짜 어린 양 맞나? 구원자 맞나? 이렇게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먹으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아야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가서 말해주라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뭐예요? 언제 그러면 내가 어떤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 기대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이번에 꼭 시험에 붙을 줄 알았는데 기도 있는 하나님이 붙기 안에 떨어졌어 내가 이번에 승진할 줄 알았는데 승진이 안 됐어요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취업이 안 됐어 어떤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 어떤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나에게 좋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려 한다 이제 봉사도 안 하려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은 경우가 있어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애기치 못한 삶의 고난과 어떤 희련이 찾아온 거예요 요비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지 못한 엄청난 환란이 왔네 아니 막 다 그 다른 부족들에 의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뺏기고 종들이 죽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와서 집안의 잔이들 10명이 죽고 또 거기다 자기 몸이 병들고 엄청난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어려운 이들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요비 아내는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 난 안 믿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 그리고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요비 주신 자도 요하시고 취하신 자도 요하시니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다 그리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않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겨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그런 일들도 없고 내 기대와 생각도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생각지 못한 그런 상처받은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정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걸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의 침체가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련에 빠질 자가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이런 어떤 어려움을 뒤로 물러가면 침련에 빠져 그리고 멸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짓고 타락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스 6장 3절로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으고 여기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으고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빛임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으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구원 받았죠 그런데 보십시오 자 5절부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았어요 왠경하죠?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빛임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걸 성령에 참여 안 받은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 이렇게 구원 받아가지고 이랬는데 이런 사람이 죄 짓고 타락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많이 봐 옛날에 이분이 교회를 다 했대 방언도 했대 성령맞다 놀라운 그런 체험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전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완전히 타락해 본 사람이라면 다시 회개가 그렇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계속 만일 가시와 은근길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우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땅이 하늘에 내리면 비를 흡수하여 채소와 열매 있는 걸 내면 6, 7절 한번 보세요 네 다시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비를 내는 것은 지금 은혜를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 그런데 8절에 만일 가시와 은근길을 내면 나쁜 것을 내면 계속 안 좋은 열매를 맺으면 저주함에 가까우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람이 된다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 생활하다 죄짓고 타락하여 주님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대마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대마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왔어요 버림받아서 가련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마귀가 틈타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애연의 은사를 받고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발락이라는 사람이 달콤한 말로 세상에 부귀용과 권세를 가지고 요구하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길을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고 나의 길을 통해서 그걸 입을 열어가지고 막았지만 끝내 가서 어떻게 돼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우스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소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가서 타락해가지고 얽매이고 지면 그 사람이 나중형편이 처음보다 어떻게 했나요? 더 심해진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좀 잠시 침체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크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으라 그러면서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토하였던 것이 다시 돌아가 또는 더러운 곳에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자 히브리스 10장 26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라는 구원받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구원받은 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정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만 불쌍히 영향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받고 자기를 거루가게 하는 언양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나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속지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세상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지의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지의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속지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막 엄청 박해를 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박해를 못 견뎌서 다시 유태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속지의 제사를 드리는 그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루가게 하는 언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은 더 무서운 그런 형벌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죄악에 많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악에 빠질 때가 아니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요한 1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믿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넘어졌으면 즉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무뎌져 화임맞은 양심이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돼요? 타락해버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리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말 순간의 어떤 육신의 결합과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그런 멸망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타락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멸망천을 첫째 우리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메? 네 번째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 있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그냥 불신자들이 가서 거기에 빠진 것보다 기성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 여호와의 종이 마찬가지 이런데 전부 빠진 사람들 어떤 교회에 안 다닌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의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여기 보면 가만히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박태선이나 전도관이나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마귀의 영이 귀신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구원자다 내가 뭐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록 복사 거기 만민성결국에 거기만 해서 그 재적이 14만 명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록이 그 성추행 사건으로 해가지고 징역을 십몇 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뇌종양으로 지금 임시 가석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거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지금 유튜브에 보면 특히 제7안식일교회 이단들이 거기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지옥을 부정해 그런데 이런 그 아주 교묘하게 유튜브에서 그걸 하는데 조회수가 몇 십만 막 이럽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설교를 그냥 여러분의 단임 목사 설교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이 절대로 유익이 안 돼요 제가 보면 너무나 많은 이런 잘못된 설교가 지금 유튜브 상에 난무한 거 있어요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또 여러분 그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을 가장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나라를 지킨다 하니까 순수하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러면 나한테 죽어 이런 신성모독하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있죠 유명한 장아무개 여러분 부흥사 목사도 가서 맨날 거기서 하고요 돈 많이 주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강단에서 맨날 웃기는 얘기는 하고 농담이라고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가서 그 잘못된 사람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고 뭐 이건 신성모독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막 그런 안주만 있었잖아요 목사가 팬티를 벗으라고 하면 팬티까지 벗었나요 이게 목사가 여러분 할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다 지금 함께 거기에 완전히 교주가 돼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할 수는 아니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가 오는지 그런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여러분 미혹돼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안전히 들어가려면 넉넉하게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튜브 설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다 신천이나 이런 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교회의 중심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최근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 그런 우리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한순간 위로를 얻고 또 병든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얻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다 여러분 구원받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마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구원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세요 어떤 경우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말고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우리까지 싸우고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거짓 선지 하나 이단에 빠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안전하게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아멘